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읽어볼 거냐면요. 기다려봐요. 어 내 인생 눌러드네요. stones, slings, and giant things. stones, slings, and giant things. israel's first king was named saul. king saul did not obey god. so god said to samuel the prophet. find a man named jesse. one of his sons will be the new king. um, Israel's people and the people. the king was not believed. 근데 사무엘에게 제시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이 제시를 찾아갔어요 근데 다 힘이 세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고 앞모습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름의 소중한 계기는 다가오는 거잖아요 나는 겉모습을 보였어요 나는 겉모습을 보였야 나는 겉모습을 보였 놈을 잘 모르겠어요 방금 좀 닫아줘요. 제시가 그래서 양이 돌보고 있는 다윗에게 갔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새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안 떨어지네요. 아,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이거 읽었잖아. 문제를 읽었잖아. 나. 아, 뭐? Sometime later, Israel fought the Philistines. A giant Philistine soldier called Goliath challenged the Israelites to send a champion to fight him. But the Israelites were all too afraid. 골리안에서는 아주 큰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스라엘을 싸운 자가 있어요. 근데 다들 무서워했어요.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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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brought food to his brothers in the army. He heard Goliath's challenge and was not afraid. How dare he defy God's army? asked David. 다윗이 그래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골리아시 왔었대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 아 surprised king Saul offered David his armor no said David God helped me kill wild beasts he will help me against Goliath too David's took five stones and a sling 2 2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네 다빛을 2 아 양을 잘못해 짐승들도 잡았다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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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nej 상 다 됐다요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액티비티를 해볼게요 너무 크다요 여러분 여기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을 그려야 겠죠?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를 너의 손에다가 맞춰주고 이렇게 서덕이 있는 골리앗을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이 더 커야겠다 여러분 골리앗은 엄청 컸으니까 쓰러지는 모습을 해야 되나 봐요 쓰러지는 모습을 해야 되나 봐요 쓰러지는 모습을 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이거를 다 없애고 다른 배경으로 해볼게요 골리앗은 골리앗은 안 되네요 골리앗은 우선 다윗을 이렇게 두고 골리앗을 쓰러지는 모습 골리앗은 골리앗은 한 개밖에 없네요 한 명밖에 없네요 골리앗은 베리앗은 흐어엉 여기 이렇게 던지는 여기 사람들이 막 뒤에 서있었죠 여러분? 사람들 근데 돌을 던지지도 않고 쓰러진 아이는 홀리에 탕진 한 명밖에 붙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열고 여기에 다윗을 바꿔 볼게요 다윗이 했죠 다윗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네 다윗이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다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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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